네 지금 두 번째 제가 약간 좀 간과한 게 여러분들이 사실 엄청 공고가 많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실 시간이 충분하면 지금 설명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종 막판 정리하고 이런 게 전제 쭉 스크린하고 그런 거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다 자꾸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게 뭐냐 원래 예정했던 어떤 한 타임에 10개씩은 나가야지 대략 맞이 떨어지는데 지금 절반 속도밖에 못 내고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저게 뭐냐 좀 여러분도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은 내용을 자꾸 설명하고 그러지는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그런 스킬을 좀 키워야 되겠지만 약간 기준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잘 이 중에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분들을 자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표정을 보면서 제가 자꾸 한마디 더 하고 더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번 수업 자체 성격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여기는 속도로 조금 더 빨리 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있다라는 거 정도 짚어 빨리 빨리 짚고 넘어가는 그렇게 했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자격 얘들 별거 없었죠 국가경찰위원회 별거 없었고 법관 자격 두 명 반드시 두 명 법관 자격 두 명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특정 성비 10분의 2 초가 안토록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계산하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됐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뭔가 자격 요건을 조금 빡세히 갖췄었습니다 약간은 국가수사본부랑 비슷한 느낌도 있었는데 뭔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느낌 보시면은 5년 기본적으로 5년은 아까 국가수사본부랑 10년 단위로 경력을 요구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5년 비슷하게 카테고리는 같죠 경력자 전직 법조인 학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줄 포인트는 제가 준이라고 써둔 이유가 원래 판검변 5년 이상인데 전직 경찰 5년 경력도 인정해 준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자격 요건이 거의 비슷한데 요게 5년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거 그 정도 봐도 될 것 같고 아까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은 10년 한 번을 파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얘는 5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럼 국가경찰위원회 결격 사유도 있는데 결격 사유 비슷해요 이것도 자 얘는 일단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요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인데 얘는 왜냐하면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들 민간인인데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인 거고 그다음에 정치택배는 3년 똑같아요 당적 정치택배는 3년 그런데 아까 국가수사본부에는 정관예우 방지회에서 정관패배인데 1년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정관패배인데 얘는 1년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랑 국가수사본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국경찰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민간인들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두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경찰만 두고 있으면 하여튼 저기 뭐냐 너무 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정관예우의 느낌이 아니라 민주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성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되게 민주적이지 않을 것 같은 직렬들 전직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민주적인 성격이랑 거리가 먼 대표적인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걸리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 거고 지금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유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색 빼는데 3년, 민간인 물드는데 3년 이렇게 좀 크게 기억을 해두시면 전반적으로 맞아떨어진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나오네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니까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아까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이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기본 결격사유고 이것도 정치색 빼는데 똑같이 3년이고 똑같이 정관예우가 아니라 민주적 성격 담보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이런 거 퇴직일로부터 3년 경과 이비태 현직 공무원 플러스 공무원 퇴직일로부터 3년 미경과한 사유 저런 것도 하여튼 저기 뭐냐 그냥 민주성격 담보하는 데 좀 어렵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죠 전반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국가경찰위원회든 자치경찰위원회든 결격사유는 거의 똑같았어요 굳이 다른 포인트 찾자만 이거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더 들어온다라는 거 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 퇴직일로부터 3년 미경과한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더 들어오고 있었고 정치색 빼는데 3년, 민간이 물든에서 3년 그렇고 기출 지문 위원 중 아 이거 앞에가 생략됐네 뭐 국가경찰위원회겠죠 위원 중 3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명이 아니라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 2명이었습니다 그렇고 당적 이탈한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뭐 경관문제인데 이것도 좀 찌질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정보공개 거기서 다음 날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별로 안 물어보는 다음 날이야 근데 여기 원래 없는데 넣어놔가지고 틀린 건데 이건 그냥 제가 그렇다고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틀린 겁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이탈한 날부터 3년이 다음 날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다음에서 빼야 되겠다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직 퇴직한 날부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아, 검찰 빼야 된다고요? 검찰 비민주적인 조기 뭐냐 우리보다 더 심한 것도 아닌가요? 검찰 들어갑니다 경찰,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원래 사실 지금 아마 혹시나 모르겠어요 주요 수사, 우리나라 사실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 검찰 밖에 없고 사실 국정원도 대공수사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법을 만들 때 공수처를 고려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기관들 다 뭐랄까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군인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이 네 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맞는 거 티가 나옵니다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이 네 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찰, 검찰, 법관, 국정원, 직원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법과는 아니죠 틀렸고 국가, 법에 따른 국가관참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험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의무로 진다 맞습니다 되게 내공 깊으신 분 같아요 바로바로 지금 물어보는 포인트를 딱 잡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를 좀 썼거든요 국가공무원법을 갖다가 다른 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에 이거 비밀험수 정치운동 금지 의무로 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다음 질문에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 얘기니까 틀린 거 당연한 얘기인 거고 아 여기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상에 몇 점 몇 점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몇 점 몇 점은 그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니까 국가공무원법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얘기가 나와서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렇고 입룡기준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과정한다 자 기획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 신청했는데 복권 결정을 아직 못 받았다 복권 입룡결격 사유 같기도 하고 당연히 퇴직에도 뭔가 연견이 되는 하여튼 그런 얘기 그렇고 의륜교통사고 철회 틀린 법 위반으로 2022년 6월 3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 빨리 빨리 병은 공무소 위조해서 2021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 2년 2022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네요 쟤는 그렇고 정은 일반 행정적 공무원으로 제작하던 중 국고 횡령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된 게 2019년 12년 31일 확정되었다 확정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그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 이번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성폭법상 성폭력 범죄 저질러가지고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31일 그 형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지났는지 032 2년 지났는지 그런 거 지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인가요? 그렇고 기는 아동 청소년의 정보에 반응 애들 건드렸다 아이를 건드려 아청법 위반 그래서 직력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지금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날 집행유예 1년이니까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는 끝났네 그런데 하필이 저지른 범죄가 애들 건드렸던 거 이런 놈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경찰 공무원 임명 결격 사유가 해당하는 게 누가 있느냐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자 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임명되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요건 이거 사실 입문서에 제가 이제 그림 작가님한테 받아온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일단 저는 가지고는 와봤는데 저는 이제 이거 두 문으로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문으로 딱히 그게 안 되는 거라서 무슨 말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이 제 교재에 등장하는 사람 캐릭터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성일삼 얘 이름이 성일삼 성일삼 저게 어떻게 연결될 것일까요 성일삼 성일삼이라는 애가 공유로 문자에 걸려가지고 과연 저런 놈이 경찰 못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일삼이가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시학격 해당 애들 친구 공삼이라는 공삼이라는 놈이 짤렸다 공구명을 했다가 짤렸다 공삼이 얘가 공삼이에요 공삼이 제 이름이 그럼 제가 진짜로 경찰적으로 앞으로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성일삼이는 성폭력 범죄 관련 성폭력 범죄 1 100만원 3 3년 그 다음에 공삼이는 공공 횡령 공무원으로서 공공 횡령 같은 범죄 절여서 300만원 2년 그렇게 뭐 해봤고요 전반적인 결격 사유는 국적의 문제가 전반적인 카테고리 유형은 국적의 문제가 있는 애 법률 행위 제한이 있는 애 뭐 일반 범죄자 특수범죄자 최저 최고 중징계 국적 없거나 복수국적 안 되고요 피성년 후건 피한정 후견 제외도 안 되고 파산 선고 후에 복권이 안 됐으면 신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권이 안 됐으면 그냥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이상 형 선고 받은 사람 어떤 범죄인지 불문하고 저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형 선고 유예를 받긴 했는데 아직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걔도 안 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고 032 공무원 재직 중 횡령 배임 확정돼가지고 032 공무원 300만 원 이상 2년 032 그 다음에 성 성13 성폭력 100만 원 이상 3 성13 032 성13 쟤들은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니까 2년이 지나가면 됩니다 경찰할 수 있어요 공금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확정돼가지고 2년 지나가면 경찰 공무원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성폭력 범죄로 마찬가지고 그렇고 근데 이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 확정된 놈은 쟤는 안 돼요 쟤는 뭐 기간 지난다고 저런 놈은 정말 파름치한 놈이니까 쟤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파면 해임 파해 강정 감견 중에서 파면 해임 파면 해임 받은 놈은 앞으로 경찰 공무원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전반적인 경찰 공무원 입령 결격사회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다시 보시면 파산 선고 근데 복권 결정 아직 못 받았다 파산 선고 근데 복권은 되지 않은 사람 경찰 공무원 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안 되겠죠 안 되고 입령 결격사회 맞고요 그 다음 사회에 뭐 범죄가 뭔지를 떠나서 뭐든 간에 아무튼 벌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격 정지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게 언제든지 간에 바로 뭐 이제 입령 기준일이 아까 2022년 언제랬더라 2022년 1월 1일 2021일이 얼마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자격 정지보다 밑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입령 결격이 아니어서 요런 애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얘는 자격 정지인데 자격 정지 1년에다가 뭐 그때 좀 되게 가벼운 공문서 위조였나 보죠 그래서 선거 유예를 받았는데 2021년 1월 1일인데 2년이니까 기준일이 2022년 1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맞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여전히 입령 결격이고요 물론 이제 유예기간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결격이 아닌 거겠죠 경찰 공공 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 공무원 공무원을 재직하던 중 국거 행령하여 공삼위 공삼위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이니까 300만원도 포함하는 거니까 300만원 벌금 선거 받고 2019년 12월 31일 그 형이 확장됐다 공삼위 300만원 2년 2년이 경과했나 잠깐만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한 거죠 저도 전 단서에 조금 약해가지고 2년 2년 경과하면 2021년 12월 31일인데 지금 기준일은 기준일은 2022년 1월 1일이니까 마침 어제 2년이 경과해버렸네 그래서 공삼위 2년 지났으니까 쟤는 경찰 공공 될 수 있는 애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성폭력 범죄 성일삼 100만원의 벌금도 100만원 이상이니까 일단 걸리긴 걸립니다 성일 성폭력 3년이 지났나 보면 되는데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결격이네요 3년이 경과 안 했으니까 임용결격이어서 임용결격 맞고 그 다음 어린애 건드린 거 이거는 뭐 집행유예 기간 끝나든 어땠쯤간 얘는 무조건 그냥 안 됩니다 어린애 건드린 거는 안 돼요 미성년자 건드려 아참법 위반 미성년자 건드려거나 아참법 위반 그런 거는 기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경찰 공공 못하는 애입니다 임용결격 맞고요 끝났나?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이게 저도 뭐 강의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해보니까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임용권자 얘기 나오는 거 뭐 저기 뭐냐 이거 좀 되게 복잡하기도 하죠 사실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일단 크게 우리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원래 대통령이에요 원래 그런데 대통령이 못하니까 범위를 나눠서 일단 나눠주는 거예요 밑에 기관들한테 그래서 대통령과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경찰법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대통령과 경찰청장 둘 사이에서 뭔가를 어떻게 서로 여기는 나의 영역이 여기는 너의 영역이 그걸로 어떻게 가를 거냐 그걸 본다 이겁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총경 이상 우리 경찰서장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총경까지만 올라가도 저도 뭐 그까지 올라가볼 생각도 못했고 총경 진짜 경찰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경찰의 꽃 그거 기준으로 총경 이상이면 이건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총경 이상이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총경 이상에 대해서 임용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총경을 승진시키면 별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별을 달아주는 것부터는 그건 진짜 대통령에 관여해야지 그래서 총경이 기준입니다 일단 총경 이상의 원칙은 대통령인데 총경 이상은 대통령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저기 구조를 거치냐 총경 이상에 대한 어떤 임용권은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행안부 장관 재청 거쳐 임명 임용 행안부 장관 재청 거쳐 행안부 장관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경찰청장이 추천받아가지고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은 조론루트로 원칙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한다 결국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외는 총경 이상인데도 예외로적으로 경찰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용행위 중에서도 뭔가 조금 가벼운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저기 뭐냐면 좀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남들 원래 했던 방법이 있으시면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아직도 정말 못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정도로 총경 강정복 전휴직 총경 강정복 경찰청장 앞에서 전휴직합니다 총경 강정복 전휴직 이게 두 문이에요 그래서 총경 강정복 강정복 총경이 전휴직 총경 강정복 전휴직 그래서 총경의 강정복 전휴직 총경 강정복 전휴직 이 여섯 개 원래 총경 이상이면 대통령이 하는 게 맞잖아요 중요한 우리 경찰에서 엄청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런데 그 총경 이상의 임용행위 중에서도 좀 가벼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애들 강정복 전휴직 쟤들은 경찰청장이 한다 이겁니다 경찰청장이 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총경 이상은 대통령의 원칙이었으니까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총경 이상보다는 조금 가벼운 직급은 경찰청장의 원칙이고 조론 이건 뭐 지금 여러분 개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됐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한다 경찰청장이 그냥 내가 함 이제 그러면 예외를 또 봐야 되는데 예외 예외는 뭐냐면 경감 신승면 경정으로 승진을 신고합니다 경감 신승면 이분이 경감 신승면이에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승진 신고하네 경감 신승면 경정으로 승진 신고합니다 경정으로 신승면 중요하죠 사실 신규 채용 경정으로 신규 채용되는 거 있거든요 조금 바뀌긴 했는데 변호사에서 자극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경감으로 들어오는데 경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무튼 경정으로 신규 채용 승진입용 면직 이 세 개는 저기 뭐냐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중에서도 중요한 입용행위이기 때문에 신승면 저거는 저기 뭐냐 대통령이 한다 이겁니다 대신 저거는 경찰청장 제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19페이지 가보시면 조문도 있고 저기 뭐냐 밑에 정리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일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저도 이번 주제 이번 시행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다 안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위임까지 내려가 보려면 거기서부터 좀 머리 아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습니다 거기는 제가 그리고 안 갖고 온 이유가 제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좀 일을 하는 편이어서 또 거기는 어려우니까 좀 이제 막판 아픈 분한테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막상 기출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선별하는 분륜이 기본 1차 기준이 기출 많은 거 위주로 갖고 온 거니까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고요 총경의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재청으로 재청 경찰청장 재청으로 국무총론이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경찰청장이 추천해가지고 행정안부장관 재청 국무총론이 거쳐 뭐 그렇게 했었죠 총경의상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추천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경찰청장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재청 그 다음에 국무총론이 거쳐 대통령 계속 아 이거 똑같은 건 줄 알아요 똑같은 거 아니네 총경의 강정복 전휴직 얘는 원래 중요한 인물이어가지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총경의 강정복 전휴직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임용 행위는 경찰청장이 한다 어 근데 틀려 잠깐만 아닌데 뭐라고요 아 강등이 없어서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건 내가 표시 잘못한 것 같다 이거 맞거든요 강등 없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아마 저기 이거 이거 제가 실수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제가 표시를 잘못한 거고 총경의 강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강등 없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이 시험에서 이거 맞는 지문으로 처리된 거 맞아요 강등이 없긴 한데 강등이 없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강등이 없다고 해도 어쨌든 나머지는 저기 뭐냐 이거는 진짜 경찰청장 행윤한 게 맞으니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 다음에 경정이야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정이야 네 맞아 근데 경정으로의 신승면은 경찰청장 재청으로 경찰청장 재청 애초에 뭐 사실 뒤에 몰라도 이거는 뭐랄까 행안부 장관 거쳐 뭐 이런 거 없어요 거칠 거면 국무총리로 거치면 거쳤지 경찰청장 재청으로 저기는 사실 사실 기본 시간에 이런 거 다 막 영상 하나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경찰청장 재청으로 행안부 장관은 빠지고요 그냥 행안부 장관은 빠집니다 행안부 장관은 빠지고 경찰청장 재청으로 국무총리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하여튼 거친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건 다 국무총리야 그냥 그렇고 경정 승진 임명 신승면 저거는 경찰청장 맞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 다음 15임명 경찰 공무원 빨리 15 되고 싶죠 자 뭐 천반적인 과장은 채용 후보자 명부 단계에서 15임명 조 단계 간다라는 건데 1년 1년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음날 포인트가 이런 데가 다음날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15임명 하시면 1년간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 만료날에 다음날 정규 임명 한다면 만료날 그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만료 다음날 이런 거 이제 기억 잘 해두시고요 15임명 기간 동안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징계받으시면 15임명 기간 중에서 징계가 나올 수 있는데 징계받으시면 저기 뭐 15임명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파면 뭐 이제 징계가 6개가 있는 거죠 일단 중징계 파해 강정이 있고 경징계 간봉 간봉 견책 저 두 개가 있고 근데 이것도 뭐 딱 보면 일단 파면 해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이거는 뭐 기가 미산입이고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는 집에 가는 거니까 이거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등도 해당 사항이 없죠 내려갈 계급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정직이랑 간봉은 이 두 개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15임명 기간에 미산입할 수 있는 징계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왜 안 될까요 견책은 왜 안 될까요 견책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어떤 기간에 산입하니 많이 그런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개월이니 3개월이니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15임명 기간에 산입하든지 말든지 애초에 징계 자체 기간이 있어야지 그러든지 말든지 할 건데 견책이라는 건 앞으로 잘해라고 경고하는 거라서 경고해요 경고 그러니까 무슨 기간 얘기가 나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아닙니다 외울 게 아니라 상황을 딱 생각해 보면 파면 해임은 집에 가는 거 강등은 내려갈 계급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이거는 기간이 있는 저기 뭐냐 남은 것도 기간이 있는 징계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있고 견책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성적 미달하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직 기준은 60%면 50% 미만인데 60% 미만은 교육 훈련 성적이 60% 미만이거나 근무 평장이 50% 미만이면 이 평장이 50% 미만이면 면직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출 지문 보시면 의외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15% 임용 여기가 경정이야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하는데 1년은 15% 임용하고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 공무원 임용한다 다음 날 빠졌죠 다음 날 빠졌습니다 똑같은 출제 포인트로 이렇게 막 물어본다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 또는 견책 처분 받은 기간 견책 견책 견책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견책 기간은 15인용 기간 견책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이 팔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요 그 다음 15인용 기간은 1년 휴직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 또는 또 물어보네 견책 아 그러니까 감봉 기간을 제외하는 건 맞는데 견책 기간은 제외한 기간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간 만료된 다음 날 임용한다는 얘기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임룡권자 또는 임룡재정권자는 15인용 징계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규 경찰 공무원 임룡함이 부적당한 인정됨으로 정규 임룡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그런가요? 징계사에 해당할 때만 정규 공무원 임룡 안 되나요? 아까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교육훈련 성적 미달하거나 저기 뭐냐 근무평장 성적 미달하면 징계받은 거 아니잖아요 징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15인용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중간경찰학교 졸업하고 나시면 1년 동안 병아리처럼 병아리 경찰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징계받으면 면직당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징계 안 받았어도 아침에 출근하라는데 출근 안 하고 하여튼 개판치고 그러면 성적 개판으로 받으면 그러면 면직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징계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면직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성적 60% 미만 근무평장 50% 미만 그런 경우에도 면직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제2평장 요소 근무평장점이 만점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시보 임용 경찰 공무원을 심사과처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50% 이하라고 돼 있네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렵죠 저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 보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라고 이거 맞출 수 있었을까 저도 약간 의아하긴 해요 근데 이거 사실 뭐냐 50%만 보고 이게 왜 틀렸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50% 미만일 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비슷하게 또 물어봤어요 최근에 최근에 승진심에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입용권자 뭐 이평정 요소 그러니까 어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에 미만은 맞는데 60%가 아니라 50%입니다 틀린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15% 15% 관련해서는 숫자도 한번 그렇게 어제는 최근 승진에서 자꾸 물어보는 포인트가 저 숫자를 물어보니까 65% 그거 물어보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흑석지구대 근무하는 갑순경은 잠깐만 지금 20페이지 큰일 났네 흑석지구대 근무하는 갑순경은 관할구에서 용접 운영하는 업주 A로부터 금품형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과정에 맞춰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갑순경이 직위해제 당한 날부터 승진 임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예 그게 이제 금품형을 받아가지고 일단 직위해제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사실 진짜로 일단 일에서 보직에서 배제해버려요 뭔가 문제 생긴 경제공무원들은 보직에서 배제시켜가지고 요날 직위해제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2022년 2월 1일 날 징계위원회 요구를 했고 예 어제 직위해제는 이날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날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다 문제에서 줬다 이겁니다 요날로부터 1개월 일단 지난 날이 저기 뭐 징계위원회 요구가 들어간 날이고 그리고 실제로 5월 1일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요 시점까지 3개월 요렇게 1개월 요렇게 3개월 있다라는 걸 문제에서 그냥 알려준 겁니다 지금 1개월 3개월이라는 거 요렇게 1개월 요렇게 3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 5월 1일 날 감봉 3개월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요럴 때 이제 뭐 저기 뭐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뒤에 18개월 더하고 뭐 12개월 더하고 6개월 더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 만약에 이런 무슨 뭐 금품향음 이런 거 있으면 또 플러스 6개월 뭐 이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여러분도 너무 잘하니까 그 앞단에서 혹시 어디까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나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자 뭐 하여튼 지문은 볼 거 없고 요런 문제인 거고요 승진입용 제한기간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부터 들어가는데 직위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주제가 승진입용 제한기간이에요 승진입용 제한기간 직위해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일단 징계액을 요거 들어가고 실제 징계 처분이 나올 것이고 요 기간 실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요 기간부터가 사실은 다 승진입용 제한기간이 들어갑니다 저 기간 징계 해제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 이제 징계 처분이 나왔으면 징계 기간이 있겠죠 징계 기간 뭐 그 경우에 따라서 3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징계 기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기간 자체도 승진입용 저기 제한기간이 들어가고요 요기에 끝나고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징계 사유별로 뒤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있습니다 파면 해임 자 일종의 저는 그냥 자속기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이거는 엄청 저기 뭐냐 어 저기 뭐 아 일단 파면 해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왜 이미 집에 갔으니까 이거는 뭐 승진 앞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애 집에 갔으니까 자 강등정진 그럼 그 이상으로 제일 높은 애니까 예 요기 나오죠 18이고 그 다음에 예 12 그 다음에 6 6씩 줄어들면 18 12 6 요렇게 요렇게 줄어들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어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제가 더 안 넣어놨나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징계 사유 자체가 어떤 뭐 금품향이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4대 비리사 어떤 그 그런 사유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 또 6개월 더 붙는다라는 거 가지고 여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나 보네 예 그렇고 아무튼 이런 징계 관련 외에도 뭐 휴직 15입용기간 역시 승진입용 제한기간에 들어간다 뭐 요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 문제 해설을 보면은 예 해설편 9페이지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전체 그림을 봤잖아요 직위해제일부터 들어간다라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위해제일로부터 실제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기간이 예 저게 뭐 이제 제가 하나하나 같이 그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고를 시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요 해설을 제가 요렇게 그대로 달아놨으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저기 해설 보시면은 직위해제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뭐 징계기간 3개월에다 그렇게 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예 요렇게 25개월 나옵니다 요거는 어 더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요거 안 적으세요 그대로 거기 다 있는 건데요 예 예 아무튼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여기 직위해제일로부터도 들어간다라는 그거를 보통 그동안 공부를 했던 부분은 요기 위주로 그냥 단순하게 뭐 18개월 더해진다라든지 뭐 무슨 어떤 뭐 저기 뭐 성검제라든지 금품향수수 이런 거 있어 여기 6개월 더해진다 딱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외에도 여기서부터도 사실 다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 그거 하나 포인트를 잡았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 문제 승진소유 최저 근무 연습 문제 맞나 22페이지 아 맞네 경감 가부 동료경찰관에 대한 성희롱 성희롱이 문제돼가지고 징계 요구가 된 날부터 22개월 견책 견책 징계처을 받았다 사실 모든 징계가 직위해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건 당연히 직위해제 안 따라옵니다 직위해제 처벌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견책 징계처을 받았는데 견책 징계처을 받았다 사실 모든 징계가 직위해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건 당연히 직위해제 안 따라옵니다 직위해제 처벌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견책 징계처을 받았는데 경감으로 승진이 입용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정으로 승진하기 위한 실제 승진소유 최저 근무 연습는 자 이거는 저기 뭐냐 승진 소유 최저 근무 연습까지 이제 문제를 좀 결합을 해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뭐 이런 보긴 넘어가면 되고 하여튼 이걸 이제 다 같이 종목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 직위해제 처벌을 받았다 사실 모든 징계가 직위해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건 당연히 직위해제 안 따라옵니다 직위해제 처벌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견책 징계처을 받았는데 경감으로 승진이 입용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정으로 승진하기 위한 실제 승진소유 최저 근무 연습는 자 이거는 저기 뭐냐 승진 승진 소유 최저 근무 연습까지 이제 문제를 좀 결합을 해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뭐 이런 보긴 넘어가면 되고 하여튼 이걸 이제 다 같이 종목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 직위해제 처벌을 받았는데 경감으로 승진이 입용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정으로 승진하기 위한 실제 승진 소유 최저 근무 연습는 자 이거는 저기 뭐냐 승진 저기 뭐 승진 소유 최저 근무 연습까지 이제 문제를 좀 결합을 해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뭐 이런 보긴 넘어가면 되고 하여튼 이걸 이제 다 같이 종목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 승진 소유 최저 근무 연습는 순경 경쟁은 1년 이상 경사경은 2년 이상 경감 경쟁은 3년 이상 총경은 4년 이상 이게 승진 소유 최저 근무 연습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일단 그래서 아까 문제는 얘가 경감이었나요 경감이었으니까 일단 디포트로 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으셨을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순경 경쟁 우리가 계급은 잘 알잖아요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가다가 총경까지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1,2,3,4 하면 되고 그대로 이어가지고 4부터 4,5,6,6,5,8 4,5,6,5,8 뭐 이렇게 전반적 느낌을 한번 봐두시고요 두 개 개념 서로 다른 거라는 거 아시는 거죠 순경의 경쟁으로 승진할 때 이런 설명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모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고 저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셨던 방법이 있을 거니까 뭐 새롭게 뭘 하려고는 하진 마시고 근데 체크는 해두세요 이렇게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갖다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근속 승진 관련해가지고 40% 안에 못 들어가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실은 이거 내가 뭐 시험이건 승진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경강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40%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더 걸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대로 하려면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40%를 좀 완화해보려고 행안부에서 계속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고 단순히 계급만 올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게 맞는 보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그렇고요 4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상식이 못한다 저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보시면 이것도 뭐 이렇게 어차피 해설이 너무 너무 막나가요? 이거 앞에서 봤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던데 보니까 뭐 견착이 6개월 따라오고 뭐 저기 뭐야 뒤에 몇 개월 따라오는 거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6개월 따라오고 승진이면 제한경이 6개월 걸리고 원래 3년 있어야 되는데 6개월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6개월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얘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앞 문제에서는 징계약의 요구가 있던 날부터 실제 징계가 있던 그 일어나는 데가 쉽게 징계 자체가 진행되는 그 기간 전부 다가 승진 소유 최저연수에 다 들어갔었는데 여기 저기 뭐냐 이 문제에서는 저기 뭐야 승진인용 제한기간 아 잠시만 말 반대로 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아까 조금 저도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절반도 지금 아무튼 저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진정해요 제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그런 편한 마음을 갖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승진인용 제한기간 문제 나올 때 아까 바로 앞 문제가 승진인용 제한기간 문제였잖아요 거기서는 징계의결 징계제 당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거기가 전부 다가 그 기간에 다 들어갔었는데 저기 뭐냐 승진소유 최저근무연수 계산에는 그런 기간들이 안 들어간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눈여겨보면 그런 포인트가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봐주시면 그래서 저기 뭐야 이 문제에서는 약간 함정으로 2개월 기간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것처럼 살짝 보인 것처럼 해뒀는데 실제로는 저 2개월은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3년 플러스 6개월 하면 그게 이제 승진소유 최저근무연수 계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제 말이 따라오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해하신 분이 많네요 됐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직권휴직 직권휴직 임룡권자가 휴직을 명예해야 된다 노병의 장천 해가지고 직권휴직 사유는 저런 애들 노동조합 전임자 병력 의무 관련해서 의무 그리고 법률상 의무 생활거나 장애 생겼을 때 천재지면 생산부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임용견자가 휴직을 명예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위의 3개는 딱히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기간이 되는 거고 장애는 1년인데 공상일 때는 3년까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실제 법령을 가보면 책이나 이런 데 복잡하게 돼 있는데 기본 틀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이런 부분 그렇고요 천재지면 생산부문대 3개월인데 우리 경찰은 좀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 경찰은 실정 선고 시까지 음영권자가 휴직을 명예 준다라는 거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장천 늙어버린 장천 노병의 장천 해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저는 만들어봤고요 노병의 장천 이거 색깔도 제가 그린 거예요 포토샵 이런 거 못하지만 요새 그림판 기능이 좋아가지고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거 외워두신 기술이 있었으면 그대로 그걸 새로 바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혹시 뭐 잘 이런 거 잘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본강의나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막 외우라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만들어둔 방법이 있으실 거니까 그렇고요 의원휴직 공무원이 원하면 휴직 명할 수 있는 사회예요 외국 근무 배우자 동반 외국 외국의 의학 양육 임시채용 교육기관 연속 가족부양 도용 이런 것들 자기개발 학습연속 외국 양 임교 과장 외국 근무 동반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면서 살짝씩 기간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외국 나갈 때 느낌 자체가 좀 그렇지만 외국 나갈 때 3년 정도는 줘야지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양육은 한 명당 총 3년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채용기간 민간기간은 3년 교육기간은 2년 가족부양 양육이 한 명당 3년이란 거고요 제가 방금 말 잘못한 거거든요 양육이 한 명당 3년이란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부양 돌봄이 1년씩 해가지고 총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개발 학습연수가 1년 저런 얘기 그리고 양육 같은 경우에는 혼자 특이하게 명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는 것도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가 외국량인데 외국량이 임시교육 가자고 하니까 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외국량 임교 과장 잘 갔다 오세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임의라는 얘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사유가 이런 사유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질문 보시면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는 1년간 잠깐만 이게 뭐야 얘는 아까 봤던 건데 제가 좀 변명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게 이런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 CV 하다가 앞에 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앞에 문제인데 그대로 뒤에 살아있는 것 같고요 앞에 CV에서 봤던 거죠 그냥 밑에 거부터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어 잠깐만 전부 다 전부 다 15네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자 그냥 저기 프린트로 오죠 프린트로 어 23페이지에 23페이지 보시면요 23페이지에 그 밑에 기초질문 보이시죠 2021 채용 1차 임용권자는 신체 정진상의 장애로 정기용이 필요한 자에게 지계를 부여하지 않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초질문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 그냥 그 위에 사실 이렇게 바로바로 위에 붙어 있으니까 위에랑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초질문이 나온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으니까 4개 정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고요 바로 좀 넘어갈게요 이어서 직위해제 사유 지금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위해제 사유 자 직위해제 사유라는 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유인 거고 요거는 중징계 의결 요구 중고능금형 중징계 의결 요구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능력부족 성적불량 금품비 형사사건 기소 요것도 그냥 중고능금 중고능금형 할아버지 사과하니까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지라고 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런 정도로 한번 만들어봤고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위해제 조력은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직위해제 사유 앞에서 봤던 요런 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지면은 요런 경우 자체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인데 직위해제가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요때는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 부정 내지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했을 때는 요거는 기회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대살아났어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는데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과제를 줘가지고 교육원 연구과제 이런 걸 줘가지고 이때도 못하면은 이런 기회를 제공해내도 능력 향상이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직권으로 연직될 수 있다 요런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거 직위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요런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질문 보시면은 아까 중고능금형 중이 이제 중징계인데 파해 강정 감 파면해인 강등정지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감봉이 빠지는 거겠죠 감봉은 경징계니까 그게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능금형할 때 형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약식명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약식은 워낙 가벼운 거니까 형사사건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국가공무원 뭐 일에 따라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명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부여 해야 되는 거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그때는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임명권자는 직무생농이 부족하거나 직위해제는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맞죠 대기 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렇게 뭔가 보통은 이제 이거 언제 걸리냐면 일반적으로 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가정에 뭔가 좀 심각한 일 생기고 이런 분들이 가끔 이런 거 걸릴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제는 국민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살려줄 수는 없는 거고 기회 한번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 줄 테니까 정신 차려야 해서 좀 네가 요양할 거 하고 형식적으로 뭐랄까 과제 같은 거 주면서 그런 거고요 직무생농이 부족하거나 근무생농이 극히 나쁜 사유 직위해제는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줍니다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입력권자 또는 입력재정권자는 직무생농이 부족하거나 직위해제는 재개명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생농이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이런 조치 해줘야 돼요 같은 얘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대기를 명하는 거 왜 하냐 하면 이런 저기 뭐야 과제 같은 거 줘가지고 이때 이거 잘하는 거 보고 이거 잘하면은 그때 너 다시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 근데 이때도 못하면은 직권면직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직권면직 사유 직권면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직권면직 자 객관적 사유는 객관적 사유는 징계위원의 동의가 불필요한 거 직권면직 그야만 면직 지금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 잃어버리는 그 사유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유별로 징계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동의 필요 없는 게 있는데 폐직 가원 직렬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그리고 휴직 종료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 그리고 자격증 면허 같은 거 있어야 되는 직렬을 해서 그게 취소되는 거 이럴 때는 징계위원의 동의 없이 그냥 직권으로 면직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반면에 성격도덕적 결함 대기중 근무성력 향상 기대 안 되거나 아까 전에 그 저기 뭐냐 3개월 기간 기회 준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대기중의 근무성력 향상 기대가 안 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질성 결여됐을 때 이럴 때는 징계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자 이거는 일단은 두문으로는 그냥 폐유지 같은 놈 이런 놈은 그냥 무조건 집에 가라 그리고 조직 내 성대결 요구하는 이런 놈들은 이건 물어보고 면직하자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좀 오버해요 이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고 이거는 사실 딱 봐도 이거는 딱 이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징계위원회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누구든 간에 제가 보든 당신이 보든 누가 보시든 간에 그 징결이 폐직됐는지 과원인지 휴직 종료하고 안 돌아왔는지 자격증이 취소됐는지 이거는 객관적인 딱 딱 떨어진 택트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실 자체가 근데 이거는 제가 보거나 당신이 보거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걔가 성격이 이상한 건지 근무성적 향상이 기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능력이나 성실성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이나 다 달라질 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교의 동의 받도록 하죠 이거 굳이 두문 같은 거 필요 없고 누가 봐도 바뀌지 않는 사유들 하나의 사실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직검 면제하면 되는 거고 얘들은 진교의 동의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휴직 기간 만료 휴직 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안 돌아왔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 우리가 방금 봤던 휴직 기간 종료 후에 안 돼 폐휴치 성대결할 때 그거 휴 뭐 하여튼 그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지 관해 지금 이건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 직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직 기간 직무에 복귀하지 하거나 이거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결론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동의 필요 없는 사유고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 성격 도덕적 결함 이런 거는 징계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한다 성격적 결함 동의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성격적 결함은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요 넘어가서 이제 또 배제징계 효력 배제징계란 뭐냐 집에 가라는 거 파면 해임 그거 얘기하는 거죠 파면 해임 공무원 신분 집에 가야 되는 거고 5년 3년은 사실 그렇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우리 경찰은 아예 그냥 다시 못 들어옵니다 경찰 재임용 불가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수당 관련해가지고 5년 미만 5년 이상 나눠서 급여수당 나눠가지고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퇴직금이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퇴직금이 퇴직하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고 크게 돈 나오는 거 보통 그게 큰 돈이 이거고요 퇴직수당은 이거는 그냥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거긴 한데 상대적으로 얘를 목돈으로 받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받는 건데 어쨌든 별도의 제도가 있어요 전용적인 퇴직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금액이 크니까 얘를 갖다가 5년 이상 미만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파면은 진짜 파면 해임 둘 다 배제징계 중에서도 파면이 더 나쁜 놈이니까 감액이 당연히 더 많이 되겠죠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해임은 이것에 절반씩 해가지고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하실 게 주의를 하실 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주의를 해두실 게 무조건 얘는 이렇게 감액되는 게 아니라 얘는 원래는 원칙은 오히려 해임 같은 경우에 이런 감액 없는 게 원칙인데요 원래 감액이 없는 게 원칙인데 금품, 향수, 수수나, 횡령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해임 당했을 때만 이게 적용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게 이제 문제 중에서도 반대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냐 이것도 한번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가 이제 반대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 4분의 1 여기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감액 관점만 접근하다 보니까 받는 돈 관점에서 물어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받는 돈 관점으로 보면 80원 기준으로서는 60원, 40원, 40원, 70원, 60원, 6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이거 왜 적어놨지 어 아 그러니까 저기 뭐냐 사실 애초에 제일 좀 불쌍하다 이겁니다 얘가 얘가 제일 감액이 적게 되는 이유가 애초에 5년 미만 밖에 근무 아니라 받을 퇴직금도 별로 없는데 저기 뭐냐 파면은 아주 나쁜 놈이고 해임이 가장 좀 덜 나쁜 놈이고 그 중에서도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커진다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냥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 4분의 1 하여튼 이게 더 나쁜 놈이니까 더 많이 감액된다 얘는 그거보다는 좀 착한 놈이니까 그거보다는 절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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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자 이제 기출 질문 징계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사람도 경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죠 저기 뭐냐 일반 공무원은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경찰은 한 번 파면 해임 받으면 못 들어옵니다 임용결 극사여야 되고 이게 똑같은 게 있어요 사실 그 얘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징계에 의해서 파면 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금변은 2분의 1을 감액하고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사람은 3분의 1 감액한다 3분의 1 사실 뭐 딴 거 떠나서 3분의 1 이런 숫자는 없었으니까 자 파면일 경우에 파면일 경우에 사실 앞에 두 분도 대충 있긴 있었는데 급수해가지고 급여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5년 미만이랑 5년 이상을 갖다가 나누고 여기에서는 사실 딱히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파면이 더 나쁜 놈이고 해임이 좀 덜 나쁜 놈이니까 여기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뭐냐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저거 이게 맞나? 저 나도 했거든요 아 맞네 4분의 1 2분의 1 죄송합니다 저도 뭐 완벽하게 못 외워서 아 근데 어느 정도는 외우지만 다 찍히고 있는 이런 건데 제가 실수하면 너무 좀 부끄러우니까 한번 봤어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막 못 외우는 게 아니고 저도 못 외우고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낸다는 거 그래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는 근데 다들 그런 거 몰라도 그런 거 몰라도 퇴직급여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여기 적어놨으니까 다행이다 5년 미만의 경우에는 4분의 1을 감액한 후 잠깐만 맞나? 이런 데 이제 속으면 안 되죠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4분의 1 급여 하나씩 하나 하나씩 체크해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5년 미만? 어떤가요? 맞는 거 같죠? 맞습니다 맞는 거 같아요 맞고요 그 다음 경찰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 5년 후에 아 이거는 뭐 안 되겠죠 안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 금품 및 향수수로 징계임 금품 향수수 이건 이제 해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케이스가 딱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의 사람의 퇴직급여는 여기서 이제 4분의 3을 문제가 저렇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8분의 1 4분의 3 이런 숫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4분의 3의 숫자가 나오면 저런 숫자 못 받는다면 틀릴 수가 있는데 4분의 3이 지급한다 라는 게 이제 맞는 얘기 맞는 얘기라가지고 4분의 1 감액이니까 4분의 3 지급하는 게 맞고 5년 미만 저기 뭐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은 8분의 1이니까 8분의 7을 지급하는 게 맞고 지급 관점에서 저렇게 된다 이겁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맞습니까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교정징계 효력 강등 정직 파면 해임 말고 파면 해임이 이제 집에 가라는 거 나머지 강등 정직 간봉 견책 저중에서 강등 정직은 중징계고 간봉 견책은 경징계겠죠 저기에서 이제 아까 봤던 건데 승진입령 제한기간 승진소의 최저연수 제외하는 게 얘는 배제징계 빼고는 파면 해임 빼고는 제일 높은 거니까 욕 나올 정도로 그런 거니까 18개월이고 나머지 이제 저 두 개는 중징계는 18개월 18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6개월 요렇게 18, 18, 12, 6 요렇게 하면 된다 된다라는 거고 4대 폐단 금품향용 수수행령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소극행정 요런 공직사회 4대 폐단 요런 게 걸려버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내용일 거예요 요런 건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6개월 더 한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보수 감액하는 거 이제 기간 저기 뭐냐면 일단 강등 같은 경우에 딱 3개월 그 다음에 정직 같은 경우에 1에서 3개월 간봉 같은 경우에 1에서 3개월 요 기간 중에 강등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하고 정직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 중에 전액 감액하는데 간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봉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감액한다는 거 견책은 그런 거 없습니다 견책은 그냥 주의 경고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월급 갖고 이런 거 없어요 요런 부분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 같으니까 요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등 징계 시 3개월간 징계 정사하지 못하면 금품 또는 향수 징계 처벌 받은 경우에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입령할 수 없다 강등 일단 저기 뭐냐 승진소유 최저 근무 연세가 강등이니까 18에다가 18 맞죠? 18에다가 그 다음에 아니야 18개월에다가 2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입령할 수 없다 집행 끝난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승진소유 18개월에 18개월에다가 지금 얘가 저기 뭐냐 금품 향수수니까 18개월에다가 6개월 더 하면 지금 24개월 그러니까 24개월이 됐는데 21개월이 아니니까 2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틀린 거고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승진입령 될 수 없다 이거는 이거는 저기 뭐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게 이거네요 똑같은 거죠 강등이니까 18개월에다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저런 거 4대 폐단 들어갔으니까 6개월 들어갔으니까 24개월 일반적으로 나오면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에 보수는 정직 기간 정직 정직에는 보수를 전액 안 준다고 그랬죠 틀린 거고요 그 다음 견책은 1월 이상 뭐 견책은 이런 거 없습니다 견책은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틀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징계위원의 의결기한 와 큰일 났다 여러분도 좀 힘드시죠 지금 지금 러닝타임이 한 60분 넘어가버렸네 음 네 그러면 죄송한데 5분만 쉬었다고 할까요 5분만 5분만 쉬었다고 할게요